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감동 지치려니 외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앞에 두부대 사랑아 북두를 주랴 행두를 주랴 귤사탕 음해와 나무를 주랴 앞에 두부대 사랑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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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떡하면 좋아 난 어떡하면 좋아 아 저 왜냐고 좀 물어나 봐봐 성폭행 당했으세요 누구한테 성폭행 당했냐고 물어봐 누구한테 누구인 줄 알면 내가 쫓아가서 잡아 뜯어도 잡아 뜯었지 어떤 놈인지 모르는 게 이렇게 왔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당했냐고 한 번만 더 물어봐 줘 아 이놈이 나를 술을 먹이길래 남자들 술 먹이는 거 다 따먹을라고 그걸 모르는 년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술을 받아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이놈이 나를 벌려턴 들어 올리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 너희들은 재밌어 죽겄지만 저쪽은 얼마나 궁금하겠냐 저쪽도 한번 보여주고 올게 아무리 쇼라도 이쪽으로 봐봐 얼마나 궁금하겠냐 어떻게 당했냐고 한번 물어봐 그랬어요 남자가 어떤 남녀가 술을 주길래 남자가 술 주는 거 다 따먹을라는데 그거 모르는 년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놈이 나를 술을 주길래 아 이놈이 나를 따먹을라운 같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놈이 나를 벌려턴다 올리더라고 좋냐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이 봐봐 붕알 달렸다고 그랬어 여자한테 그게 헐소리냐 이 새끼야 그게 지금 여자한테 대놓고 무슨 놈이 여자가 붕알 달렸는데 이러잖아 아이씨 조져버렸네 아 여자가 어디까지라 남잔들 알아도 여자분장 있으니까 붕알 있는 건 따지면 안 되지 이건 없는 걸로 치고 봐줘야지 그거 따지지 마라이 없는 걸로 치고 그냥 감상만 해 따지지마이 아이씨 조져버렸네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 그놈을 잡아도 죽여서 걷는디 이 남자를 어디를 가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이씨 조져버렸네 아이씨 조져버렸네 아이씨 조져버렸네 아이씨 조져버렸네 그래도 여자가 성폭행을 당할 때가 이쁘지 아이씨 아이씨 혹시나 남자들 발냄는 건 좋아 너희 남기가 다 복받을 일이야 남자 가슴이 아프게 한 년들 누구들 죽어서도 벌받는단 년들아 발냄는 건 다 쓸만하고 먹을만하니까 다르지 안그려 오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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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무 물렀고 고맙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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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무 물렀고 고맙소 화양연기 아프리카 아니 너무 물렀고 헤매 여보 어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보 여보 아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진짜 사모님 사모님 하도 여기도 부른들이 많은데 진짜 사모님이네 나 솔직히 진짜 남자에 봐봐 붓길라고 그런거니까 풍선 한번만 더 쳐줘 여보 홀때 껴안고 한번만 풍선이 사부님 허락하시죠 내가 남자니까 껴안고 풍선만 한번만 더 칠게 여보 홀때 나 가요 신랑아는 생겼어 어딜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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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 나오면 뭐해 지금 타이밍을 잘 맞췄지 않았어 여보 홀면 나오라고 무슨 그게 뭐 중요해 나한테 지금 다시 여보 홀면 나오라고 여기로 터치는 자리여 헌지가 오래됐는 기분에 다 까먹고 다시 여보 이 얘기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보 어딜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나오는게 아니냐고 지금 계산하고 어떤 분이 날래 내가 여보 부르러 나오라고 뭘 빨리해 빨리해면 좋겠다 시작 따뜻한 진끗 아이고 좋겠다 누구 타게 다시 여보 여보 어딜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보 이 얘기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겠는데 여보 여보 자 주어도 못해 주어도 못해 에헤이 참 나 쇼 38년 만에 똥구멍에다가 풍선 터치기로 오늘 올미도가 체미 아니 우리 형분 어디서 오셨쇼 진짜 뭐 삐꼭시 미국 짱이야 하객동이 좋은 사람한테 생겼구만 깨끗이 새끼서 남자나 있죠 아니 미국은 세련된 게 왜 저렇게 미국 선 사람이 저렇게 생겼냐 시커멓고 녹아닫기는 사람한테 생겨갖고 아이고 세상에 미국 산다고 다 세련된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나는 미국이라 그래 맨날 그냥 마돈나가 옛날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 뭐 비틀즈 이런 사람들이 산다라 그런지 않더니 저런 사람도 살구나 미국에 그날이나 고마워요 이거 남자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아까 인사한 거는 기본이고 여러분들 미국도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휴대폰 갖고 계신 분들 유튜브 들어가고 최민품만 한번 쳐봐 어떤 연인인가 내가 이 등이 바로 조용필도 아니고 한쪽도 못 따라와 우리 그 지들 다 먹으러 뭐야 무휘지 말고 사주 팔자가 기박해서 기생 팔자 무당 팔자 역마살 팔자 지랄 팔자 그지 팔자를 다 혼난 고릉맹이라서 영원양 욕꼬리지 하는 거는 태진아 선도 현철 송단이 와봐라 이렇게 못여 못여 조왕조가 듣고 봐 노리마켓 해 조왕조가 부채 좀 춥지 않아 조왕조가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줘 쇼팔레스도 안 보여줘 우리는 봐봐 좀 이따 다 벗어봐 여러분들 다 오줌 차차차차차 싸버려 여러분 잘 보셨어요 미국 우리 사다 50분이 우리 교포님도 계시지만 미국서 이런 거 못 봅니다 태진아는 볼 수 있어요 나훈아 조용필 많이 봅니다 한인춤에서도 이런 거질이 가긴가 하도 맨날 그런 놈들만 가지 오늘 미국서 오신 교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내가 부채춤 한번 줘봐 오늘 설날에만 6개월 동안 연습을 해줘